안녕하세요 뉴스닷입니다.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당권주자 간에 브레이크 없는 자폭 이전 투구를 흐르면서 당이 전당대회 이후에 회복 불능에 빠질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민주당에서 입법 드라이브에 이어가지고 윤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며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여당 스스로가 운신의 폭을 좁히고 있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확산이 되고 있으며 특히나 지금 난타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전당대회 이후에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갈 수 있는 명분을 강화시켜주고 있는 이슈들이라 야권 진영에서도 근거 없이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여권 진영에서 이런 의혹을 마구잡이로 제기하면서 난타전을 벌이는 모습에 황당하다는 반응까지 쏟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전 투구를 벌이는 과정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러가지 의혹들이라던가 서로를 공격하는 내용들은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으며 지금 가장 논란의 중심에 있는 김건 여사의 문자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동훈 후보를 겨냥을 하면서 후보들이 난타전을 벌이고 있지만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으로 번질 수 밖에 없는 사안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드러난 사안을 보면 한동훈 후보가 김건 여사의 문자를 일시부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불쾌감을 드러냈으며 이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당시에 비대위원장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밖에 볼 수가 없으며 심지어 이번에 토론회에서 다른 후보들이 한동훈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 입에서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라는 답변까지도 이끌어냈는데 이게 윤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한 번만 생각을 해보더라도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 총선 때부터 유난 갈등에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하고 있다고 여러 번 경고했었고 불법이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하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스스로 대통령이 당무 개입을 했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니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상황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공천 개입 논란으로 유죄 판결까지 받은 전례가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논란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당권 주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인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난타전을 벌일 수가 있는 것인가 기가 막힌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차기 당대표 후보 중에서 당선이 유력한 한동훈 후보의 정체성 논란에 대해서 원희룡 후보를 비롯해서 친윤그룹 쪽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어제 원희룡 후보는 한동훈 후보에게 당내와는 소통을 잘 하지 않으면서 김경률이라든가 진진권 참여연대 출신과 소통이 활발하다라고 비판을 했고 또 주변에는 민천학년 주동자였던 이모부가 있으며 한동훈 주변에는 좌파 출신이 많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식으로 몰고 갈 경우에는 그 총구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특히나 김건현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좌파들하고 어울리기 좋아한다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이며 최근에는 영부인이 되고 난 후에도 진진권하고 무려 1시간 가까이 통화를 했던 것이 드러났고 그 외에도 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난 후에 친북 좌파인 최정이라는 목사와 어울리다가 이번에 정치 공작을 당해가지고 크게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당선 전에도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어울리는 과정에서 할 얘기 못할 얘기를 다 해가지고 그게 녹취록으로 전부 다 남아서 윤 대통령 당선에 엄청나게 악영향을 미쳤으며 여태까지 객관적으로 드러난 김건현사의 발언이라든가 행동들을 보면 김건현사는 윤 대통령 부부 스스로가 정체성이 좌파라고 이야기했었고 윤 대통령이 문재인의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며 또 윤 대통령 본인 역시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지금 정체성 논란으로 싸우고 서로를 저격을 해봐야 그 불똥은 대통령 쪽으로도 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오히려 보수 인형의 지지층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댓글 틴 문제로도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데 해당 의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 조성을 위해서 댓글 팀 등을 운영을 했다라는 의혹인 것이고 해당 의혹 같은 경우에는 장해찬이 전면에 나서가지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복수에 여론 조성팀 관계자들이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며 특히나 현재 검찰이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여론 조성을 해가지고 현 정권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자 라는 이러한 오더가 있었다라는 주장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거 역시도 윤 대통령에게 심각하게 불똥이 튈 수 있는 주장으로써 현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의 사이가 틀어졌지만 법무부 장관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가 정말로 원팀이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이 댓글 팀까지 운영을 하면서 당시 민주당하고 맞서고 현 정부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을 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그것은 한동훈 혼자서 했을 가능성이 적으며 특히나 이재명 수사와 관련된 이런 이슈들을 가지고 현 정권에게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여론 조성을 했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라든가 윤 대통령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며 혹시라도 이런 여론 조성팀이 있었다면 이걸 운영할 때 들어간 돈도 혈세로 운영이 되었을 가능성이 큰데 이런 의혹이 만일에 사실이라면 이거는 윤 대통령 탄핵에 밑자락을 깔아주겠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는 것이며 실제로 지금 야권 진영에서는 김거은 여사가 문자에서 언급을 한 댓글팀 이야기라든가 장해찬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여론 조성팀에 대해서는 수사를 피할 수 없다라는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고 지금 야권 진영에서는 전당대회가 끝나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서로에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들을 싹 다 끌어모아가지고 고발 유치를 하든 국정조사를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사와 함께 윤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몰고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 하나하나가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고 민주당에서 윤 대통령을 탄핵을 하고 싶어도 중대한 헌법 위반 내용이 없어가지고 여태까지는 여론전에 그치고 있지만 전당대회 이후에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의혹들은 전부 다 법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민주당 진영에서는 지금 반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지금 외부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여권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라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 이후 이걸 가지고 수사 국면으로 몰고 가게 되면 반대할 수 있는 명분도 없다라는 점에서 현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가 윤석열 탄핵에 밑자락을 깔고 있다는 말이 이게 지금 괜히 나오고 있는 얘기가 아닌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게 국민의힘의 현재 상황은 경선이 끝나도 내전 시즌2가 확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 한동훈이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원희룡을 비롯해 가지고 친윤그룹 색출에 나설 것은 불보듯이 뻔하며 친윤그룹 역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한동훈 죽이기에 나설 것은 불보듯이 뻔한 상황이라 이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하며 지금 난타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도 그렇고 전당대회 이후에 국민의힘이 또다시 혼란으로 빠진다면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비전이 없는 정당으로 볼 것이며 전당대회 이후에 아무리 정권에 호재가 나오더라도 여권 지정의 내부 분열로 인해서 그러한 호재들은 전부 다 소멸되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야권에서 지금 탄핵청문회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이때 국민의힘은 힘을 합쳐서 당권주자들이 내가 윤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적임자이고 국민의힘을 발전을 지킬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전 투구를 벌이고 있다니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있으면 현재 정부 여당을 걱정하는 것은 보수 진영의 지지층들밖에 없는 것 같아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